과연 그렇다면 이제 김호중 씨가 구속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텐데 얼마나 형량을 받게 될지 그게 관심사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 3가지 혐의가 현재 적용돼 있는데 각각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징역 또는 집행유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좀 다치게 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굉장히 구속 기소율도 높고요. 구속 실형이 나오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범죄 혐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험운전 치상죄는 지금 음주운전으로 우유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주운전 치상죄를 넣은 건데요. 일단 보통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정확한 수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나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이재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금 구속 수사한 이후에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도로교통법상 사고 위조치는 이 사고의 대상이 기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 현장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아니면 비산물이 튀었는데 정리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범인 도피 방조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매니저에게 본인의 옷을 그대로 벗어주고 수사기관에 출동하도록 그렇게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이 일련의 과정에 아주 직접적인 교사 행위 그러니까 직접 시켰다는 부분까지는 입증이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옷을 벗어주는 등이 범인 도피를 하는 데 있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죄로 의유를 하고 있는 건데 방조 혐의는 기본적으로 형이 감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후에는 실형 선거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럼 실형은 몇 년까지 가능하고요. 혹시 이것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운전치상죄는 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까지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는 판사들이 양형할 때 양형기준이라고 있어요, 국법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양형기준을 찾아봤더니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되면 2년에서 5년. 그다음에 김호중 씨는 치상 후에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치상 후 도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에는 2년에서 6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판사들이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전자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씌우는 거죠, 죄를. 범죄자를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막내 매니저한테 죄를 덮어씌우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증거인멸까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가중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도주 요구를 합해서 보면 양형 기준에 따를 때 6년까지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한 3, 4년 정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3, 4년의 실형을 정혁진 변호사님은 예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또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 검찰 조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